우리 가족은 나의 할머니의 희망가게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모먼트가 되는 그 시작이 되는 희망가게로부터 발전시키기를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어 여성과정도 저희 희망가게 창업주 분들이 진짜 어렵고 험난한 이 세상을 잘 도전하시고 나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재단으로 아무리 퍼시티카가 함께 같이 끝까지 구조작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모두 만들어주신 이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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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가게 379호점 서울 목동에서 속눈썹 전문 살롱을 5년째 운영하고 있는 원장 김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23세 나이로 100일밖에 안 된 아이를 홀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장생활은 불가능했고 20대를 이런 불안정한 프리랜서의 삶으로 채워왔다 보니까 30대를 앞두고는 뭔가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시작해야겠다 라는 그런 결심을 했을 때 그 어떤 은행에서도 단돈 천만원도 빌릴 수가 없는 현실에 나의 삶이 정말 초라하구나 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면서 누구에게는 이 4천만원이라는 돈이 클 수도 있고 또 적을 수도 있을 거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이 4천만원이 너무 절실했고 소중했고 또 감사했습니다. 저와 제 아이의 성장에 큰 디딤돌이 되어준 우리 재단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재단 희망가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사회적 약자인 저희 한부모 여성가장에게 너무 많은 기회와 희망과 꿈과 소망을 주신 저희 아름다운 재단 희망가게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주년에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요. 정성과 노력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를 오브제 전시한 것도 너무 잘 봤거든요. 한 분 한 분의 정성과 땅이 가득한 것들을 보고 저도 더 열심히 지원하고 함께 했다고 또 다직을 했습니다. 오늘 더 건강하시고요. 함께 힘을 모아서 20주년, 40주년 때도 계속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저소득층 시합계층의 치창업을 준하여 자활자립을 돕는다는 점에서 공통의 미션을 가지고 있고 향후 신호시간 높은 많은 연력을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한국모가 등의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위한 희망가계 사업이 더욱 활성할 수 있기를 남부의 순순한 혁신적인 모델로 자립을 매입할 것을 기대하며 대구 강대구 사업센터도 일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업주분들께서 처음에 상담할 때 자녀분 먹고 오셨는데 그 자녀만 커가지고 중3일에도 같이 따라왔거든요. 그리고 경제서 여기까지 오신 저희 창업주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에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세상을 바꾸어가는 여성 창업주들을 지원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20년 그 이상을 든든한 기타님과 배워주십사 감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유한 방향은 굉장히 눅눅치 않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환경도 다 극복하시고 아까 5년, 6년 이렇게 되셨다고 했는데 5년 생존력이 3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어려운 또 코로나를 극복하고 여기까지 걸어오시냐고 검수도 많으셨고요. 정말 성공하셔서 그 상황들이 또 다른 여성 가담의 희망 기둥으로 쓰일 거잖아요. 그렇게 선순한 데서 이렇게 쓰였으면 좋겠고 오늘은 희망 가게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희망 가게의 미래 모습을 함께 그려보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올해도 희망 가게의 접수 서류가 100건이 접수가 되었어요. 여전히 많은 분들이 희망 가게에 욕이 되어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전북 희망 가게 운영의 컨트롤 파워로서 제 역할을 탄탄히 재정비하고 더 많은 지역사회 전문기관들과 협력하여 마이크로 파이넌스 전문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한국어 여성을 둘러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아름다운 세상 기금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도전과 시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렇듯 희망 가게가 앞으로의 20년 나아가는 길 그분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kun Skill 강진에서 올라온 85점 창업주입니다. 한달 된 핏덩어리를 탔고 포대계단 업고 치매에 걸린 엄마 손을 잡고 우리 김채명 팀장님께 시험을 보러 왔습니다. 그 시민들 계단 몇 계단 내라고 너무나 울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이 새끼들 셋을 댔고 잡고 가겠습니다. 우리들의 이 삶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딸이든 아들이든 가면 엄마의 삶에 정말 진실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미래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거 아닐까요? 우퍼팀의 행복의 시야에서 주무주는 여성들의 수원천사 우리 희망가게 되어주십시오. 제가 바로 새로운 희망이거든요. 제가 바꿔줬더라서요. 저에게 희망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간사님들 처음 20년 전에 시작했을 때 초심을 맞섰던 사람으로서 또 우리 사업자분들 처음 시작하실 때 갖고 계셨던 절박함, 감절함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시냐 10년 뒤에도 이 자리에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조가받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광해의 국민 20년의 씨앗을 초심으로 쌍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광해가 도전을 해서 우리 사회에 희망하게 되고 우리 정주인들이 다 행복하시고 또 이렇게 계속하는 연대를 같이 연대하시고 그래서 진업되고 성장되고 번영하길 바랍니다. 모든 희망하게 지원하셔가지고 당첨돼서 선정돼서 창업하신 분들 처음에 힘들겠지만 희망을 바탕으로 발판으로 삼아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목표가 현실이 돼서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년을 준비하면서 기존에 75점 가게 오픈하신 분부터 해서 다 함께 자리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한부모 여성으로 정말 파워있게 이렇게 20년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너무 앞으로도 30년, 40년 더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앞으로도 20년, 40년 더 긴 시간 동안 꾸준하게 한부모 여성 가정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주년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우리 그만큼 20주년, 앞으로 200주년 될 때까지 화이팅! 화이팅! 희망가게 20주년 화이팅! 희망가게 100주년까지 화이팅! 희망가게 100주년까지 화이팅! 희망이 100주년까지 화이팅! 희망가게 하다 다는 화이팅! 아멘